그럼 이렇게 한국이 감춰지는데? 그냥 냉동으로 해놓고 그냥 냉동으로 해놓고 냉동으로 해놓고 냉동으로 해놓고 가고 싶어 그럼 먹었지? 그래 장갑이 너무 커 장갑이 너무 커 빨리 빨리 해 그래 호두 따러 가지 장갑이 너무 커가지고 시끄러워 어이 잘 살았네 어이 잘 살았네 엉뚱이 중학교 방아랑 타고 왔어 아이씨 지금 여기 딱 붙지 마 안 붙지 마 안 붙지 마 안 붙지 마 안 붙지 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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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주는거요 무슨 비료 모르겠어요 그냥 비료라고 말하셔도 아이씨 아이씨 corporiting 안 내도 아이씨 넌 뭐하는거요 쩐마이 말을 똑바로 해야지 마 들리지 마 비려가 올 구멍 만들고 있어요 역시 아침 일찍엔 쩐마니가 착해지는군 구멍 만들기 잉여 배추를 잘 자랐어요 벌레가 있네 다 파먹고 있어요 여긴 무수 심었던 자리 이제 나오고 있는 애도 있죠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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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는 쪽파를 심으면 됩니다. 쪽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. 쪽파 성추밭 성추밭 딱 일주일 됐는데 잘 자랐어요. 일주일만 조금 더 지나면 섭취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. 여긴 적상추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